우리 저희 안녕하십니까 자 열심히 하고 자 애들이 손뼉 잡고 벌레를 잡아라 보보는 할머니 댁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네 텃밭에는 콩, 부추,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가 가득해요 보보는 별 모양 구멍이 난 이파리를 발견하고 할머니에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파리에 난 구멍은 좋은 게 아니래요 벌레들이 잡고 잎을 갉아먹으면 콩이 잘 자라지 못한대요 보보는 콩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보보가 잡아온 지렁이를 보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보보는 지렁이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벌레를 잡았으니 이제 콩이 잘 자랄 거예요 고맙다 보보야 그런데 좋은 벌레들을 잡아왔구나 좋은 벌레들이요 벌레는 나쁜 거라 생각했던 보보는 어리둥절해졌어요 모든 벌레가 다 나쁜 건 아니래요 입과 줄기를 갉아먹는 초록색 애벌레를 떼어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지렁이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고마운 벌레래요 보보는 지렁이를 밭으로 데려가 흙 위에 놓아주었답니다 소라 소,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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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 자두 자, 두, 자두 하와 하와 하 하 마 하와 기러기 기러기 기 러 기 기러기 기러기 네 너구리 너구리 구 바 너 구 바 이리 너구리 너 너 이리 이리 수 수 수 수 차 차 너 임 너 네 너 너 너 너 너 나 너 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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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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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